어제 여러분들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 분께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을 존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쓴소리를 하니까 그분이 듣기가 싫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을 존경한다. 사실 여러분들 대통령 연배하고 제가 동갑이니까 지금 나이에 누구를 존경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청년지면 내가 이순신을 존경한다. 강감찬 장군을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와 가지고 누구를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일단 연배로 보면 누구를 존경할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닌가고 다른 하나는 제가 제 일생을 통해 가지고 잘났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지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누구를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참 잘 안 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였던 프리드릭 폰 하이엣 같은 인물의 주장을 좋아했지만 그 사람 보고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는 것은 젊은 날에도 잘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한테 물어보면 누구를 존경하냐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이후가 다 사람이 비슷비슷하니까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을 참 내가 높게 산다 하지만 존경한다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군가를 존경하는 데 대단히 익숙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나 저는 사람이 다 다르니까 누구를 존경한다. 아이적이야 예를 들면 아이일 때는 우리가 누구를 존경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장하고 나면 그게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고 나면 그렇게 잘 시작을 하지 않는 거죠. 윤 대통령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엑스포를 유치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젠보리인가 뭐죠 세만금 젠보리를 제대로 치렀습니까 선거를 공정하게 치렀습니까 의료제도를 제대로 그냥 세웠습니까 집안 단속을 잘해가 여러분들 부인이 여러분들 막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뭘 잘하셨습니까 내가 아침부터 여러분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존경하라고 하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께서 뭘 잘하셨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선거 여러분 공정성을 제대로 여러분 다루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재임이 2년 동안 무슨 생각이 여러분 듭니까 어퍼컷이 듭니까 아니면 김치찌개가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뭐 계란말이가 생각납니까 무생무친 거죠 저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냥 그저 그런 시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일생을 통해서 누구를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써본 경험들이 어린 시절 빼고는 별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논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했으면 그건 참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면 못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역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당선되고 난 다음에 6일 만에 국회를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국회에서 연설을 하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일성이 뭔가 하니까 자기 재임 기간에는 연금 계획만은 꼭 이루겠다 연금 계획 무슨 교육 계획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노동 계획 연금 계획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다 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거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멀쩡하게 여러분들 그래도 돌아가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말고 지금 이 기사를 쓴 분은 지금 아마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 액수하고 지금 적립돼 있고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 합치게 되면 하루에 1500억 정도 적자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분이 하루에 1500억 정도 적자가 나오니까 지난해 연말에 이재명 당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했던 그대로 그렇게 그냥 연금 계획안을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겠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연금 계획안이 아니고 계약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득율 기준으로 40%를 받는데 44%를 올리고 보험료율을 여러분들 지금 9%에서 무슨 13%인가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45% 정도를 받으려면 18% 정도 올려야 45%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핵심이라는 것은 덜 받고 더 내는 구조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뭡니까 지금보다 좀 더 받고 조금 더 내는 쪽으로 바꿨으니 그 계획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기자분께서 지금 내는 9%에 13% 올리는 안 하고 소득대체율을 지금 40%에 44% 올리는 거라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렇게 하지만 그건 옳은 일이 아닌 거죠 연금 계획은 노동 계획 교육 계획과 함께 윤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그렸던 3대 계획 가운데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여러분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3년 한 2년 몇 개월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걸어서 그냥 임기를 마치는 겁니다 그게 아마 지금 본인의 국정 운영의 목표일 겁니다 무사하게 임기 마치는 거 무사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죠 선거 문제된 게 다 양보가 된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오지게 패배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가치도 없고 존경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거죠 공무원들 출신들이야 기본적으로 시간 개념이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거나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도서가 시간이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되면 본금 나오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안 하면 뭐 다음 정권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본인 입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연금계획 노동교육 교육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뻔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 5월 16일입니다 아마 5월 며칠 날 그렇게 취임을 하셨을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자신감도 있고 이렇게 할 때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 토대 자체를 완전히 그냥 상실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존재하지만 그냥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그냥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은 뭐 인간성은 좋겠죠 뭐 두루두루 이런 후배들 술도 잘 사주고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러나 지도자로서는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 제외하고는 앞으로 일을 벌리면 더 망가뜨리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약하게 되면 대통령을 존경하라 그거는 논평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선거가 이제 무너진